강지영 추리소설 살인자의 쇼핑 목록 나는 캐시어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게 내 일이다. 하루 평균 600명가량의 고객을 만나고 그들이 내민 7500개 정도의 물건을 바코드 판독기에 들이댄다. 보통의 캐시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거나 식사를 해야 할 때 정산 중입니다라는 푯말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다. 하지만 난 자리를 비우는 일이 거의 없다. 내게 표정 없이 물건을 내미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흥미진진한지 동료들은 모른다. 스커트 아래로 생리혈이 줄줄 새는 줄도 모르고 방광이 빠듯하다 못해 오줌을 질금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면면을 훑다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돼버린다. 난 잠자는 시간조차 아깝다. 화려한 붉은 꽃이 정신없이 프린트된 원피스를 입은 저 여자는 누드 모델이거나 애로 배우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사가는 물건들이 거의 일정하다. 스무 개들이 한 묶음에 반창고 양상추 두 통과 1kg짜리 닭가슴살 세 팩 그녀는 속옷을 입지 않는다. 등이 깊게 파이고 몸에 바듯하게 달라붙는 원피스 어디에도 속옷의 흔적은 없다. 걸을 때마다 앞가슴에 두덩이살이 리드미컬하게 출렁인다. 몸의 중심부에 볼록 솟아오른 치골이 시선을 모은다. 그러나 젖꼭지만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저 반창고는 여자의 젖꼭지를 감추기 위한 용도일이라. 속옷 자국이 나선 안 되는 직업 날씬한 몸매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직업 그건 바로 누드 모델이거나 애로 배우뿐이다. 정립카드나 제휴카드 있으세요? 여자는 앞니로 껌을 작은거리며 고개를 젖는다. 매주 나는 묻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묻고 젖기를 반복한다. 싸인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성의 없이 동그라미 하나를 단말기 액정에 그린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녀의 물건들이 채 떠나기도 전에 중년 여자 하나가 나물이 든 일회용 봉지를 밀어놓는다. 깐 도라지, 불린 고사리, 숙주나물 200g, 팩시루떡 두 개들이 하나, 약과와 산자, 동태포, 무, 양지 머리 한 덩이, 양초 한갑, 마감 임박 세일, 밭조기 세 마리 제수용품들이다. 남편을 여의기에는 이른 나이로 보이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다. 화장이 짙다. 남편의 재산날 마스카라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는 건 아무래도 어색하다. 조상이 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손가락에 낀 비취반지와 긴 손톱. 여자는 제법 여유롭고 한값진 삶을 사는 모양이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니까 자식들은 출가시키고 두 내외만 오붓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제사음식 치고는 소박한 편이다. 게다가 남을 유는 중국산이다. 시부모의 제사라면 살아생전 그리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을 터다. 봉투 드릴까요? 그게 그냥 주는 거유? 50원은 돈 아닌가? 아유, 안 해요. 봉투가 필요 없다는 간단한 대답 대신 퉁명스런 말투가 중년 여자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목과 팔목에 감겨있는 두꺼운 체인 형태의 금붙이. 비만한 몸과 명품 지갑으로 보아 그녀의 살림살이는 그리 궁핍하지 않지만 작은 것에는 손을 받을 데는 피곤한 타입이다. 주식에는 수천만 원씩 쏟아붓고 날리기를 반복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왜 겨울에 애호박이 2천 원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얌체. 중년 여자가 지나간 자리에 소설가가 다가섰다. 그는 격주로 월요일마다 마트에 들른다. 그가 소설가라는 건 아직 확실치는 않다. 주머니에 든 두툼하고 낡은 수첩과 행색에 비해 눈에 띄는 만년필만으로 추측해볼 뿐이다. 수첩을 들고 마트를 찾는 사람은 드물지 않다. 꼼꼼한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물건값을 미리 확인한 후 마트가 더 저렴해야만 물건에 손을 댄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야 할 물건 리스트와 가격을 적은 수첩은 필수품이다. 하지만 남자는 보통 사람들처럼 보기 위해 수첩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 만년필을 꺼내 빠른 손놀림으로 뭔가를 적고 또 적는다. 처음에는 경쟁업체의 직원이 아닐까 했지만 그가 바라보고 적는 것은 물건들이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카트에 몸을 기댄 채 마치 화가가 크로키하듯 재빨리 글씨를 써내려간다. 한 번은 바코드 판독기에 에러가 생겨 계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판독기에 문제가 생겨서 옆 계산대 이용해 주셔야겠는데요. 다른 손님 같으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물건을 되담아 자리를 옮길 테지만 그는 달랐다.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죠? 수첩을 꺼내고 만년필 뚜껑을 연 후 침착한 표정으로 내 대답을 기다렸다. 직원이 와봐야 할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0분 내외요. 그가 내 대답을 수첩에 옮기고 있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원팀 직원이 내려와 바코드 판독기를 고치는 동안 그는 내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남자가 다시 수첩에 만년필 끝을 가져갔다. 어... 그 캐셔들도 회식이라든가 동호회가 있습니까? 음...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정직원도 있거든요. 정식 직원들은 가끔 부서회식을 하기도 해요.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 입을 조금 벌리고 아... 낮게 외쳤다. 아... 처음 알았네요. 아구 이런 벌써 고쳤네요. 지원팀 직원은 계산대 아래 웅크렸던 몸을 펴고 그의 물건 중 애완동물용 외날빗을 가져다 댔다. 단말기 모니터의 새 항목 애완 외날 이라는 제목으로 3,000원의 금액이 올라왔다. 남자는 퍽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계산된 물건들을 가져온 쇼핑 주머니에 담기 시작했다. 근무 수칙에는 고객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묻고 싶었다. 소설 가세요? 라고 동물을 키우시는군요? 소설가 아냐는 질문 대신 나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훔쳐보고 싶어졌다. 네! 냐옹!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외날빗 대신 주로 실리콘빗을 산다. 개보다 고양이의 털이 훨씬 가는 데다 빠지는 양도 몇 배는 많아서 외날빗보다 털이 달라붙어 날리지 않는 실리콘빗을 사는 거다. 설령 외날빗으로 비껴야 하는 장모종이라 하더라도 그의 대답은 엉터리였다. 그가 입은 검은 재킷과 검은 와이셔츠에는 털이라곤 한 호라기도 붙어 있지 않았다. 외출을 위해 완벽하게 털을 제거했거나 새 옷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리 석연치는 않다. 고양이 사육의 필수품인 모래나 사료 따위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 야간 근무조는 11시에 업무를 마감한다. 그리고 그날 들어온 현금과 카드 명세표를 매출액과 맞춰야 퇴근을 할 수 있다. 대략 12시가 돼서야 옷을 갈아입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집은 마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방향이 같은 동료의 자동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마치면 밤 12시 40분이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산 지도 7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 이 도시와 집이 낯설다. 수많은 사람들과 옷깃이 스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난 그들이 두렵다. 물건을 내밀고 내 앞에 서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있다. 내 손놀림이 끝난 후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갈 돈을 샘하느라 입술을 꼭 닫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가끔 반짝 세일 품목이 정상가로 처리되기라도 하면 그들은 악에 맞춰 나를 몰아세운다. 마치 캐셔가 자신의 지갑을 열어 몇백원 혹은 몇십원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난 그들이 두려우면서도 좋다. 그들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소설가인 그와 내 공통점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해부하는 걸 즐긴다는 거다. 우린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어쩌면 같은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서울 영영운동에서 오늘 오후 7시경 20대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피해자 이모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입술과 코, 눈이 본드로 붙은 채 이웃 주민 박모씨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질식세로 보고 동일수법의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일정한 간격의 바늘 형태의 자국이 목과 테이프로 결박된 손목 등에 남아있어 독극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드 일정한 간격의 바늘 형태를 지닌 외날빛 테이프 소설가가 오늘 사간 물건들 중 일부였다. 그는 이 물건들과 함께 머그컵, 마른 오징어, 타월 세트, 중간 크기의 냄비, 맥주 한 박스를 비읍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켰다. 그가 이모씨라는 여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후 얼굴에 모든 구멍을 본드로 봉하고 외날빛을 사례에 박아 여자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즐기기라도 한 것일까? 뉴스는 이내 도시가스 인상과 거리 가두 시위에 대한 보도로 넘어간다. 난 텔레비전을 끄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어쩐지 이목구비가 선명히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2주를 더 기다려야 그와 다시 만난다. 아니다. 난 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그와 나는 호기심이 너무 많다. 출근을 하자마자 지원팀으로 찾아갔다. 직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갖고 여직원 하나가 컴퓨터로 메신저를 하고 있었다. 판매팀 오신자인데요. 메신저에서 겨우 눈을 뗀 직원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제 고객 중에 비읍동으로 배달 요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카드 영수증을 못 드렸어요. 클레임 생길까봐 걱정되세요. 저희 쪽으로는 클레임 접수된 거 없는데요. 모니터 작업 표시줄에 주황색 칸이 반짝이자 직원이 재빨리 메신저 창을 올려 자판을 두드린다. 그분 연락처 좀 주시면 안될까요? 사과드리려고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대답한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아, 여기 어제 배달 내역이니까 확인해 보실래요? 맛득치 않은 표정의 직원이 모니터에 배달 고객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을 열어준다. 남자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마트에서 거리가 꽤 있는 비읍동의 배달은 단 두 곳 뿐이었고 그 중 하나가 여자 이름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병철이라는 이름이 유력하다. 나는 미리 준비한 메모지에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옮겨 적는다. 언제나 그렇듯 나는 11번 계산대에 선다. 매주 살치살을 사가는 여자가 내 앞으로 다가선다.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매맞는 아내다. 가끔 그녀는 자신을 샌드백처럼 두들기는 덩치 큰 남편을 대동할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다. 그녀가 혼자 마트에 들릴 때는 눈가에 붉은 멍을 선글라스로 가리는 날 뿐이다. 고기는 두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100g 두어 번 나누어 눈가에 붙이면 꼭 알맞을 크기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여자가 조금 머뭇대다 내게 묻는다. 아하 상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요.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아는데 그녀는 콧등으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바짝 올려쓰고 고개를 숙인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부사원이라는 거 정말 주부여야만 가능한가요? 이혼을 했다거나 그럼 불가능해요? 드디어 여자가 스스로 샌드백의 지퍼를 열고 기어나오려 한다. 비좁은 곳에 몸을 끼워 맞출수록 빼기는 더욱 버겁다. 아니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 봉투 드릴까요? 내게 물건값을 치르는 여자의 손목 위에 깊은 흉이 자리하고 있었다. 휘적휘적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자. 역광 때문에 눈이 시리다. 빨리 해주세요! 유난히 실수가 많은 날이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봉투값 계산을 여러 차례 누락시켰다. 머릿속은 온통 우병철이라는 남자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를 찾아가서 나는 뭘 어째야 하는 걸까? 단순히 남을 관찰하는 취미만으로 증거도 없이 그를 범인으로 내몰 수는 없다. 언니 안 가? 집방향이 같은 동료가 생각에 잠겨 우득허니 앉아있는 내게 말을 붙여온다. 어, 먼저 가. 난 어디 좀 들렀다 갈게. 언니 안 가? 집방향이 같은 동료가 생각에 잠겨 우득허니 앉아있는 내게 말을 붙여온다. 응, 먼저 가. 난 어디 좀 들렀다 갈게. 그가 범인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더라도 나는 섣불리 그를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애당초 내 목표는 관찰일 뿐이다. 알몸에 원피스 한 장 걸친 여자의 직업을 끼워 맞추는 것이 즐거웠듯 나는 내 추론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핸드백 속에 남자의 주소가 든 쪽지를 넣고 마트를 나선다. 비읍동은 같은 구에 있지만 자동차로 30여 분이나 달려야 도착하는 외곽에 속했다. 남자가 사는 곳은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주변의 후질근한 상가와 주택들 때문에 새로 지은 7층짜리 건물이 더욱 눈에 띈다. 경비원은 없어 보이지만 1층에 패스워드 패널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일단 나는 1층 현관 옆에 붙은 우편함에서 남자의 방번호와 일치하는 함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한다. 두 통의 도톰한 봉투가 손에 잡힌다. 건물 옆면에 몸을 숨기고 우편물 하나를 뜯는다. 발신인은 카드 사고 안에 든 내용물은 명세서다. 그가 지난 한 달간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 내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두 번의 결제 내역이 있었고 여성 의류 매장에서 32만 원이 3개월로 할부되어 있다. 또 식당인지 술집인지 알 수 없는 미래와라는 곳에서 3만 원씩 두 번 결제된 걸 제외하면 휴대폰 요금, 보험료 등이 빠져나갔을 뿐이다. 다른 봉투는 남자 이름 대신 이성아라는 이름 앞으로 배달된 건데 발신인은 백화점이고 할인 쿠폰이 들어있다. 남자는 결혼을 했을까? 문득 그의 손가락이 허전했음이 기억났지만 모든 기혼자가 다 반지를 끼는 건 아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자고 가라니까. 남자의 목소리다. 아 됐다. 나이찬 아들 집에서 왜 자고 가? 빨리 애인이든 색시든 만들어서 알콩달콩 사라. 응? 밥해놓고 간지 사흘은 됐는데 그대로더라. 대체 뭘 먹고 사는 거냐? 나는 벽에 바짝 몸을 숨기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다. 편안한 차림의 남자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며 대로를 향해 걸어간다. 둘은 얼굴이 많이 닮지는 않았지만 눈매가 서늘하고 어깨가 좁은 체형으로 누가 봐도 혈연지간이다. 미리 택시를 불렀는지 비상등을 켠 택시기사가 둘을 향해 손을 내젖는다. 아주머니가 택시에 오르자 남자는 습관처럼 점퍼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택시번호를 적는 듯했다. 가셨어? 택시가 출발하자 곧바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건물 앞 주차장에서 들려온다. 오래 기다렸지? 검은색 자동차에서 긴 생머리에 키 큰 여자 하나가 내리더니 남자를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지루해서 혼났네. 아들한테 장가가라고 성화이신 양반이 12시 넘도록 안 가시는 건 뭔지. 빨리 들어가자. 원고 마감은 끝났어? 설마 밤새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다. 원래 소설가 애인들은 닭 독수공방 하는 거야. 둘이 동시에 유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나의 예상대로 그는 소설가다. 그러나 살인자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둘이 유리문을 밀고 사라지자 조명센서가 꺼지고 어둠이 자리잡는다. 짓눈깨비가 조금씩 흩날리는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린다. 갑작스런 피곤이 몰려와 눈이 스르르 감긴다. 미끄러지듯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선다. 뻑뻑한 눈을 바로 뜨려 하지만 온몸이 묵은 소음처럼 무겁다. 택시에서 내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남자는 정확히 2주 후 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 남편한테 매를 맞던 여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제 막 일을 배우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다. 그녀의 계산대로 남자가 카트를 밀고 다가선다. 난 고개를 빼 그가 사는 물건들을 확인한다. 몇 가지 식료품과 와인병 딱에 스테이플러 심 면도날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그는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다. 난 마트 업무가 종료된 후 남자의 물건을 계산했던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 수첩에 맨날 메모하는 남자 말이야. 아까 뭘 물어봤어? 블라우스 단추를 풀며 이제는 멍 자국이 사라진 해맑은 눈에 소연이 배시시 웃는다. 왜? 그 사람한테 관심 있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좀 이상한 질문을 하길래 궁금해서. 언니나 그 사람이나 궁금한 게 참 많아. 별거 안 물었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냐? 시간당 얼마? 마트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냐? 뭐 이런 시시껄렁한 질문들. 터틀렉 스웨터를 입고 재킷을 걸친 소연이 내 곁에 바짝 다가서서 귀가에 입술을 가져다 댄다. 그리고 와인 좋아하냐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했지. 그치만 남자랑은 술 안 마신다고 딱 잘랐어. 왜? 미쳤어? 그렇게 대이고도 남자가 좋을 리 있어? 그녀가 손을 흔들며 탈의실을 빠져나간다. 소연은 자신을 두들겨 패던 남자와 아직 호적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며 별거에 합의했다고 한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난 그 사람의 새 여자한테 감사해. 그런 인간을 떠맡긴 게 좀 미안하지만 지가 좋아서 살겠다니 내 알 바 아니잖아. 소연은 마트 근처 고시원에 산다. 난 그녀가 머무는 집 앞을 지나 큰 길 옆 인도를 걷는다. 늘 집까지 데려다주던 동료가 마트를 그만두어 꼼짝없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다녀야 했다. 날씨가 많이 풀렸고 바람도 잠잠한 밤이다. 인적이 뜸한 인도 위에 포플러 가로수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워 도로보다 더 어둑하게 느껴진다. 옆으로는 6차선 도로가 있지만 차량이 거의 없어 반대편 인도가 뻔히 보인다. 20여 미터 건너편에 사람의 검은 실루엣이 나와 비슷한 속도로 걷고 있다. 근처에는 주택가나 버스 정류장이 없어 밤시간이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 길을 걷는 누군가가 궁금해졌다. 키나 체형이 가늠되지는 않지만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착용했다는 건 확실하다. 달리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안경이 잠시 반짝였기 때문이다. 난 반대편의 그가 소설가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와인병 따개와 스테이플러 심이 든 쇼핑봉투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 어느 캐셔를 살해하기 위해 그가 따라붙은 것은 아닐까? 소설가에 대한 살인 의혹은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그가 노리는 다음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택시를 잡아야 한다. 손을 치켜들자마자 손님을 태운 택시 하나가 멈춰선다. 제발 방향이 값기를...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석 유리창이 내려가고 반백의 기사가 내게 묻는다. 피읍 오피스테리어 손님 괜찮으세요? 상체를 돌린 기사가 뒷좌석에 먼저 탄 부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괜찮아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재빨리 조수석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룸미러로 고급 자수가 놓인 투피스를 입은 여자의 가슴깨가 비쳤다. 귀가가 늦으시네요. 그녀가 내게 먼저 말을 붙여온다. 서울 밖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말투다. 아, 마트에서 일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그렇게 타고났다기보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그 싹이 움턱 줄기와 잎을 돋아낸 것이다. 그런 호기심조차 없다면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우선 유흥가나 주택가가 없는 외진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는다는 건 뭔가를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근처에 직장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여긴 보다시피 저 할인마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구두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 맞죠? 모양이 예쁘다 할 수는 없지만 무척이나 발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구두를 신을 나이 치고는 너무 젊잖아요. 그쪽이. 그럴듯한 추리다. 남자보다 여자를 추리하는 편이 더 쉽죠. 남자들의 거짓말은 주변의 한두 사람만을 속이질 않아요. 여자보다 거짓말에 능하달 수는 없지만 한 번 작정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죠. 자기가 속아야 완벽한 거짓말이 되니까요. 여자는 아무리 앙큼한 거짓말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옷차림이나 화장법에서 모든 게 탄로가 나죠. 정말 복잡한 건 남자 쪽이랍니다. 어느새 오피스텔 앞에 택시가 멈춰 섰다. 나는 샘을 치르고 택시에서 내린다. 가슴속에 뭔가가 울컥하며 요동친다. 소설가가 살인마라면 그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가족과 친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완벽하게 속이며 치밀하게. 그런 철옹성 같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면 좀 더 쉬운 쪽을 택해야 한다. 그의 최측근, 긴 머리 애인이다. 평소와 같이 샤워를 하고 텔레비전을 켠다.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그의 집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다음 주부터는 근무 시간이 오전으로 당겨지니까 기회다. 오늘 오후 5시경 치읍동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살해된 최 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양쪽 눈이 훼손된 상태로 어머니 김모 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전신의 예리한 흉기로 인한 자상이 발견됐으며 입술과 성기가 스테이플러로 훼손되어 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훼손된 눈의 일부는 변기 속에서 발견됐으며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와인 병따개를 이용해 적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검인은 전했습니다. 나는 치읍동의 20대 여성이 소설가의 애인일 거라 생각한다. 늘씬한 몸에 샴푸 모델처럼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진 여자. 눈동자가 뽑히고 면도칼로 난자된 그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녀의 도톰하고 보드라운 입술에 박혔을 스테이플러 심들이 지네처럼 스멀스멀 내 입술 위를 기어다니는 것 같다. 신문 사절이라고 현관 앞에 써붙여도 매일 새벽 현관문 앞에 일간지가 쌓인다. 현관문을 열어 무릎 높이까지 쌓인 일간지를 집안으로 끌어들인다. 수북한 신문들 사이에서 날짜를 확인해가며 2주마다 한부씩을 빼어냈다. 사회면을 펼친다. 거의 매일 살인이 벌어지고는 있었지만 2주 간격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20대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 기업동에 사는 24세 직장 여성은 입부터 목까지 7치짜리 빵칼이 들어간 상태로 질식사했고 리을동의 28세 번역가는 온몸이 낚시줄로 결박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또한 그녀의 뽑힌 혀는 그릴에 익어 있었다. 시호동의 피아노를 전공하는 21세 여대생은 입과 코에 뜨거운 젤라틴이 가득 차 질식사했고 지의똥의 23세 연기자 지망생은 타정총으로 온몸에 못이 박혀 살해된 데다 머리카락까지 한올 없이 삭발되었다. 특별한 패턴은 없어 보이지만 그녀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을 법한 사내의 희고 멀끔한 얼굴만은 알 것도 같다. 자신의 애인을 어머니에게 떳떳이 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2주 후면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차례는 이제 막 무거운 족쇄에서 발을 빼고 삶의 희망에 들뜬 여자일지도 모른다. 지금쯤 비좁은 고시원에 몸을 누이고 내일을 꿈꾸며 잠이 들었을 그 여자가 위험하다. 이튿날 출근한 소연의 손에 장미 따발이 들려있다. 나한테 와인 좋아하냐고 물었던 그치 기억나? 소연은 유니폼으로 갈아입느라 장미 따발을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자신의 옷을 바닥에 내려놓고 꽃을 락커룸에 얌전히 올려놓는다. 그 사람이 준 거야? 내가 하도 남자한테 대어서 여기에 빙하기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소연이 자신의 가슴을 검지로 가리킨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보고 사귀지 그래. 응? 언니 그 사람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지? 입가에 웃음을 담뿍 머금은 소연이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내게 내민다. 이걸 읽고 마음이 흔들린 거야. 어쩜 이렇게 로맨틱할까? 소연이 걷는 종이를 펴자 소설가가 쓴 듯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온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목 때문에 누구라도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책이죠. 저 또한 어린 시절 얼치기 연애에 눈이 멀어 집에 한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문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그럴수록 사랑은 더욱이 위대하다. 아, 제가 이렇게 구닥다리입니다. 그냥 그쪽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어설피 애들로 말하고 있다니 부끄럽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두 시간쯤 일찍 나오실 수 없을까요? 함께 점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여자를 갈아치우려면 남다른 매력이 필요하다. 그는 눈에 띌 정도의 미남은 아니다. 시루에서 막 꺼낸 콩나물처럼 그에게선 비릿한 냄새가 풍긴다. 그를 살인자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어린 시절 비옷에서 맡았던 싱그러운 추억을 되살려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건 피냄새다. 끈적하고 음침한 세상 모든 비극의 시작 피 만날 거니? 편지를 읽는 사이 소연은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서른 살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앳된 용모다. 그의 취향은 긴 생머리일지 모르겠다. 소연의 고든 머리카락이 고무밴드에 모아져 하나로 묶인다. 음... 봄이잖아 언니. 뭐 지난 연애 같은 걸 꿈꾸는 건 아냐. 그냥 애인 말고 친구하자 할 거야. 설레는 친구. 세상에 설레는 이성친구란 없다. 설레다를 빼던지 친구라는 단어를 빼야 성립이 된다. 소연은 이튿날도 무척이나 상기된 표정으로 탈의실에 들어왔다. 품에는 연시를 잘 쓰기로 유명한 작가의 시집이 들려있다. 그 남자가 준 거야? 음... 소연은 마치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는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둘은 매일 낮에 만나는 듯하다. 근무 시간이 바뀐 다음부터는 밤에 데이트를 즐기는 눈치다. 퇴근을 준비하는 그녀의 손에 마트 비닐봉투가 들려있다. 잔뜩 샀네. 낙지 물이 좋더라고. 초대받았어.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지만 나 실은 요리 잘하거든. 뭔가 해주고 싶어. 입에 불이 나게 매운 낙지를 먹는 부드럽고 달콤한 남자를 보고 싶어. 고춧가루는 집에 있겠지. 초대를 받았다는 건 둘 사이에 꽤나 진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둘은 낙지볶음을 먹고 침대로 갈까? 아니면 곧장 침대로 갔다 뒤늦게 허기를 느끼곤 낙지볶음으로 빈속을 채우게 될까? 확실한 건 아직 그녀의 목숨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의 집에서만큼은 살인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껏 그가 살인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은 이유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연애를 극도로 숨겨왔기 때문이다. 아직 6일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그가 이번엔 어떤 물건을 사들일지 궁금하다. 어쩌면 다른 마트를 이용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패턴이 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저 남자라면 태연이 연인을 죽인 물건들의 계산을 자신의 연인에게 맡길지도 모른다. 난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 딱히 내가 나설 게제가 아니다. 남자에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나는 관찰자일 뿐이다. 그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자그마한 단서를 들고 내 추측이 옳았나 옳지 않았나를 검증하고 싶을 뿐이다. 진짜 냉여라는 그가 아니라 나다. 소연은 매일 저녁 남자의 집으로 퇴근을 한다. 고시원에서는 필요없을 식료품들이 그녀의 손에 들려있다. 그와 연애를 시작하며 소연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썼고 화장이 짙어졌다. 그 남자 내 과거를 다 알고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6일의 유예기간이 끝난 아침 소연이 출근을 하자마자 두 눈 가득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내게 외친다. 다 말했어? 응? 어젯밤 내 손을 꼭 잡고는 원만히 이혼하도록 도와주겠대.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줄 거고 정식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같이 살자고 했어. 너무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말해버렸어. 미련한 주실까? 소연씨 그 사람 너무 믿지마. 뭔가를 적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걸 풀어내게 돼 있어. 사실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건 모두 허구야. 왜냐하면 주어들은 얘기들이니까 자신의 얘기인 척 남을 속이는 거지. 허황된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는 세상 어디에나 있다. 여자의 마음이 헐거워진 틈을 그들은 단박에 눈치챈다. 그리고 얇띠 얇은 면도칼처럼 두륵한 마음 속에 제 성기를 꽂아 넣는다. 그 끝에 마취제가 묻어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상처를 헤집는 그것에 미련할 지경으로 감격한다. 소연의 가슴 어디 깨도 그의 욕망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지난 살인사건으로부터 2주일이 되는 날이다.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장을 본다. 그의 카트가 소연의 계산대를 향해 방향을 잡는다. 자신의 계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의 눈길이 소연을 향해 있다. 언뜻 고개를 돌릴 때마다 소연도 그와 눈을 마주치곤 생긋 웃는다. 고개를 빼서 남자가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들여다본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가정용 글루건 12가지 컬러의 마카펜 세트, 미트 해머, 구이용 치맛살, 각가지 야채와 올리브 오일 등이 들었다. 자신의 계산 차례가 되자 소설가가 소연의 앞으로 물건들을 내려놓는다. 계산을 하는 소연의 손길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남자의 손이 소연의 손등을 가볍게 건드렸던 것도 같다. 오늘 밤 소연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탈의실에 들어섰을 때 소연은 다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든다. 바쁜 일 있나봐?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녀에게 묻는다. 오늘 남자는 소연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난다 하더라도 일찍 돌려보내고 그녀의 뒤를 밟을 터다. 소연이 고시원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동을 피하기 위해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가 범인이라는 단서를 잡으려면 나 또한 소연을 따라 나서야 한다. 어! 미용실 가! 급해서 먼저 나가! 허둥지둥 유니폼을 갈아입고 소연을 따라 나섰지만 소연은 벌써 택시를 잡아타고 저만치 사라져가고 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이트 퍼머를 한다. 하지만 일주일 전 이미 새로운 퍼머를 했으므로 다시 미용실에 간다는 건 이례적이다. 소연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곧장 남자의 집으로 향한다. 물건을 잔뜩 샀으니 일단 그가 집으로 돌아가 그것들을 냉장고나 서랍 안에 부려놓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시간이 겹쳐 도로는 꽉 막혔다. 어둑해져서야 남자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그가 사는 호수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다. 아직 그가 집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나는 몸을 숨기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다. 길 건너편 2층 건물에 다방이 눈에 띈다.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 오피스텔 입구가 눈에 들어올 것 같다. 다방에는 손님이 없다. 배달 전문인지 늑숙을 해 한 주인 여자가 커피포트와 커피잔을 보자기에 싸 일렬로 배치하고 있다. 창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오피스텔을 바라본다. 주인 여자가 마주앉아 내 취향은 묻지도 않고 인스턴트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다 내민다. 6시 30분부터 시작된 나의 관찰은 밤 9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는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지만 남자의 집엔 변화가 없다. 그의 방에 불이 분명히 켜져 있었지만 그건 방범을 위한 자구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든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남자는 잠시 집에 들러 함부로 짐을 부려놓고 소연을 찾아 일찌감치 나섰는지 모른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그때 낯익은 모습의 여자가 오피스텔 입구를 서성인다. 머리를 세팅해 우아한 컬을 만들고 연분홍색 투피스를 차려입은 소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피스텔 현관에 다가선다. 능숙한 손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누른 그녀가 안으로 사라졌다. 몇 차례나 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끝내 받지 않는다. 9시 30분경이 되자 남자와 소연이 현관문을 밀고 걸어 나온다. 이어 택시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서고 모피코트를 입은 중년부인이 내린다. 중년부인은 지난번에 본 소설가의 어머니인 듯하다. 활짝 웃는 낮에 소연이 중년부인에게 인사를 하자 소설가가 현관문을 열고 이내 셋은 건물 안으로 사라진다. 10시가 되자 다방 주인은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라며 의자를 테이블 위에 겹친다. 아직 소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내일 아침까지 그녀가 살아있다면 내 짐작은 틀린 것이 된다. 난 그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돌아가는 소연은 그 뒤를 밟는 남자를 쫓아야 한다. 난 다방을 나와 주차장에 몸을 숨긴다. 밤이 되자 한기가 스민다. 드문드문 다른 입주자들의 출입이 있지만 여전히 소연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녀는 12시가 다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부인 없이 남자와 단 둘 뿐이다. 현관 앞에서 두 볼이 붉게 상기된 소연의 부푼 머릿결을 남자가 쓰다듬는다. 뭐라 대화를 나누는 듯 하지만 그녀의 훌쩍이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서고 남자가 뒷문을 열어 소연을 태운다. 그는 택시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이나 그녀가 사라진 어둠을 묵묵히 바라본다. 그러곤 무거운 걸음을 터덜거리며 현관으로 들어간다. 새벽 1시가 가깝도록 주차장에 몸을 숨기고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추리닝 차림의 젊은 남자와 야식 배달원이 들락거렸을 뿐 남자와 그의 어머니는 나오지 않는다. 집으로 들어오며 지난 2주일간 품어온 의혹들이 눈을 비집고 흘러나왔다. 무색 무취의 맑은 그것이 스커트 자락을 적신다. 소연이 목숨을 부지한 것이 다행이었지만 확고했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비정상적인 집착이었다. 누군가 날 정신병자라 몰아세워도 난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내세우지 못할 터다. 고향으로 돌아가 늙어가는 어머니와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일 딸을 끌어안고 싶다. 그들과 같은 비누를 쓰며 같은 냄새를 풍기고 싶다. 남편은 나를 의부증 환자라고 말했지만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다. 남편에겐 여자가 있는 게 분명했다. 새벽마다 조깅을 한다며 사라지는 그의 뒤를 밟아 그녀의 집도 알아냈다. 작은 담배가게였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담배가게에 들릴 이유가 없었다. 동이 터오는 담배가게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엿들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나무 문 사이로 웅웅거렸다. 여자의 해픈 웃음과 은밀하고도 불어난 작은 소음들이 그의 외도를 증명했다. 남편은 흙탕물을 뒤집어쓴 표정으로 추궁하는 날 바라보았다. 거긴 70대 할머니 혼자 하는 가게야. 새벽잠 없는 노인나라 아침마다 거기서 우유 사 마실 뿐인데 그것도 죄야? 당신은 의붓증이야. 알아? 의붓증! 남편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귀에 맴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내 방이 있는 복도 끝을 향해 걷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 사이에서 뭔가가 팔랑이며 떨어진다. 작은 쪽지.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기회는 이번뿐이야.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마카펜으로 흙겨 쓴 글씨.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내 집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날 경계하고 있다. 아직 소연은 안전하지 않다. 내 목숨도 불안하다. 이튿날 소연은 출근하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새로운 파트 타이머가 그녀 대신 계산대에 선다. 퇴근 후 소연의 고시원에 들렀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다. 다음 날이 돼서야 난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연은 고시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아파트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 막 철거를 시작한 어떤 빈민가였다. 사람들은 이주비를 받아 벌써 몇 달 전 집을 비웠고 새벽녘 집 철거를 위해 모여든 인부들에 의해 소연이 발견되었다. 마트 직원들은 소연이 머리를 둔기로 막고 온몸의 모든 틈새가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마감돼 있었다며 실물을 본 것처럼 떠든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자 모자이크 화면 속에 소연의 분홍빛 투피스 자락이 비친다. 가까운 사람의 시체는 남편 이후로 처음이다. 나는 남편을 살해했다. 내 의심의 눈길이 풀리기도 전에 그는 아침 조깅을 다시 시작했다. 여전히 담배 가게에 들르는 일도 잊지 않았다. 난 그에게 친정에 가자고 졸랐다. 그리고 밤이 깊자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에 군부를 지펴달라 부탁했다. 아궁이 앞에 앉은 남편 곁에 준비해놓은 장작을 쌓아주었다. 점심을 먹고 줄곧 뒷싼 밤나무를 톱으로 켜놓은 것이었다. 그는 군말 없이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부직갱이로 뒤집어가며 방을 덮였다. 부뚜막의 무쇠솥이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 한 시간 후 살그머니 방에서 나온 나는 남편이 있을 부엌으로 들어갔다. 여보 어지럽다.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지? 찬물 좀 줄래? 눈동자에 힘을 잃은 남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장작더미 위로 쓰러졌다. 밤나무는 장작감으로 쓸 수 없다. 그 연기를 맡은 사람은 마치 심한 뱃멀미를 하듯 속이 매스껍고 머리가 어지럽다. 나는 솥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남편을 일으켜 설설 끓는 물 위로 상체를 밀어넣었다. 숙여진 목덜미가 금세 새빨개졌다. 여보 난 의붓증에 걸리지 않았어. 모두들 그가 밤나무 장작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고 솥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피부가 짙은 회색으로 익은 그는 어머니가 발견했을 당시 이미 코와 입술이 뭉개져 나갔다. 난 그가 땅에 묻힐 때까지 창자가 끊어지게 울고 또 울었다. 그건 꾸며낸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그에게 속아 살아온 바보 같은 여자를 떠나보내는 장송곡이었다. 난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남자가 살인자인 것은 이미 자명하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다가서지 않는 것이 옳다. 난 짐을 싸기 시작한다. 고향집에서 제 아버지가 빠져 죽은 소트로 지은 밥을 꼬약꼬약 받아 먹을 딸과 그 밥을 지을 백내장 걸린 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린다. 내일 아침 사직서를 내놓고 버스터미널로 떠날 생각이다. 옷장 안에 옷가지를 트렁크에 담을 즈음 초인종이 울린다. 나예요. 도어폰 화면에 남자의 어머니가 비친다. 그녀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을까? 아들의 범행을 알고 있는 걸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5분이면 됩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연다. 소연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남자를 제외하고 소연을 가장 마지막까지 본 것이 그의 어머니다. 소연이 그녀에게 내 얘기를 한 걸까? 고맙군요. 열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죠. 집안으로 들어서는 부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져 있다. 저를 아세요? 나는 옷가지로 어질러진 소파를 치우고 그녀를 안게 한다. 아무것도 내올 필요 없어요. 용무가 끝나면 바로 일어설 거거든요. 한참을 어정쩡하게 서 있다. 나도 그녀 맞은편에 앉는다. 소연씨가 제 얘기를 하든가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같이 마트에서 근무했다죠. 보아하니 이사를 할 모양이군요. 늦기 전에 찾아오길 잘했다 싶네요. 부인은 잠시 자신의 입술을 깨물다.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응시한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다. 병철이가 오랜만에 연애다운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빠질 줄은 몰랐죠. 여자친구가 생겨도 생전 입 밖으로 낼 줄을 모르는 애인데 웬일인지 어제 소연씨를 소개하더군요. 아들은 소연씨의 흠까지도 자랑거리처럼 거침없이 내게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모든 걸 극복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그러군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가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부인이 찾아낸 것은 눈물을 닦아낼 손수건이 아니다. 미트 해머다. 고기를 얇게 펴는 용도의 주방 도구. 만원 내외면 마트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소설가가 바로 어제 산 그 물건이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미트 해머로 정수리를 내리친다. 뜨뜻한 핏물이 얼굴로 흘러내리고 몸이 축 처진다. 의식은 살아있었지만 그마저도 곧 끈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들 전화예요. 고통스럽겠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거든요. 피는 쉴 새 없이 흘러나왔지만 부인은 아란 곳 없이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한다. 어떻게 알고 왔어. 넌 안 와도 돼. 엄마 혼자 할 수 있다니까. 하하 너 혹시 소연이 때문에 엄마한테 삐친 거니? 정말 그런 거야? 아 우리 강아지 그랬구나. 응 그래 그럼 올라오렴. 이제 막 시작하려든 참이야. 현관문 열어놓을게. 핏물이 눈으로 스며들어 사방이 시뻘겋게 보인다. 부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 곁으로 돌아온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양말 줘줄라. 슬리퍼 신고 들어와. 바닥이 온통 피야. 헤맸진 않았니? 슬리퍼를 꿰시는 소설가의 발이 보인다. 어제 경고문 붙이러 한 번 왔었거든. 엄마 휴대폰 위치 추적하니까 딱 여기더라고. 근데 소연이도 이렇게 한 거야? 되게 아프겠는데. 핸드백에서 위생장갑을 꺼내 아들에게 내민 부인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소설가도 위생장갑을 끼고 정수리에 벌어진 상처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는 듯하다. 아니야. 소연이는 한 방 맞고 바로 갔어. 아플 새도 없었지.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하지. 봐요. 옛날 말이라면 뭐든 믿고 따른답니다. 당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병철아, 혜영이라고 했던가. 그 머리 긴 아가씨. 그래 그래 걔랑 한창 만날 때. 그때 당신을 처음 만나게 됐죠. 오피스텔 앞에서 그 애를 미행하려고 택시를 돌려 다시 돌아왔는데. 당신이 그 택시에 타더군요. 그때 직감했죠. 당신이 병철이의 스토커거나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둘 중 하나라고. 두 번째 만난 건 내가 당신의 뒤를 밟기 시작한 첫날이었죠. 천천히 당신 뒤를 따르던 택시를 공교롭게도 당신이 세운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지만 부인은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릴 모양이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내게 지난 일들을 털어놓는다. 어린 시절부터 낯가림이 심했던 아들. 그에겐 친구가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항 속 금붕어를 바라보는 것만이 취미였다. 어느 날 아들은 어항 속에 빙초산 한 병을 쏟아부었다. 금붕어들은 무디게 지느러미를 흔들다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 늘 풀어진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가 자신의 손이 작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반짝였다. 그러곤 시큼하고 비릿한 물속에서 죽은 금붕어를 꺼내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말렸다. 그는 부피가 줄어 조금 큰 멸치 정도로 마른 금붕어를 마치 살아있는 장난감처럼 들고 놀았다. 그때 깨달았죠.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들려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은 아들에게 작은 애완동물을 사주었고 아들이 질릴 무렵에는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숙제를 내주었다.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아들이 직접 선정해 이용방법을 연구해오면 부인이 아들 앞에서 그걸 실행해 옮기곤 했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를 주방기구와 학용품으로 고문하다 죽게 되면 아들은 이내 새로운 생명을 원했다. 이제 그에게 작고 나약한 생명은 지루하기만 했다. 그래서 택한 게 산부인과 간호사였어요. 처녀들은 산부인과를 겁내잖아요. 하지만 아무 여자나 아들한테 내밀 수는 없었죠. 산부인과 간호사라면 더러운 병에 걸렸을 염려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니까요.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간호사를 미행하던 부인은 그녀가 퇴근 후 매일 타는 버스 번호를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말끔한 남자가 친절을 베풀자 간호사는 쉽게 넘어왔다. 둘은 공원과 커피숍과 극장을 돌며 데이트를 하다 좀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인간 실험 과제물이었다. 지루한 얘기였죠? 보통 우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지난 사연을 늘어놓지는 않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죠. 난 아들의 스토커이자 연쇄 살인마인 당신을 찾아와 정중히 타이르려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이없이 나를 공격한 거고요. 뒤늦게 달려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정당 방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린 당신 목을 조르거나 칼을 휘두르는 졸려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기 등등한 여자를 제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격을 가한 거죠. 이제 아들이 저 해머로 내 머리를 가볍게 내리치고 경찰을 부를 겁니다. 당신의 수첩에는 아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가 남아 있을 테지요? 아마 소연이한테도 수없이 전화를 걸었을 테니 증거가 되겠죠. 게다가 당신은 이렇게 짐까지 싸고 있었으니 도주를 결심했다는 게 명확합니다. 부인은 힘없이 축 늘어진 내 손을 집어 자신의 팔등에 긴 손톱 자국을 낸다. 그러고는 피 묻은 미트해머를 소설가에게 건넨다. 순간 소설가의 눈이 반짝 빛을 발한다. 얼굴은 피해서 부탁한다. 미트해머를 받아준 소설가가 부인의 등 뒤로 자리를 옮긴다. 잠시 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부인이 내 옆으로 쓰러진다. 그녀의 뒤통수가 구겨진 함석처럼 함몰되어 있다. 푹 꺼진 두개골 안에 미트해머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천천히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즉사다. 빛을 잃은 부인의 우멍한 눈동자가 내 정수리를 향해 있다. 소설가의 실수일까? 금붕어를 죽이는 건 곧 지루해졌어요. 털짐승도 금세 흥미를 잃었고요. 이제 애인을 죽이는 일도 예전처럼 신나고 재밌질 않네요. 하하하하 근데 어머니를 죽이고 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요. 어항에 빙초산을 탔던 그날로요. 하하하하 이렇게 짜릿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아쉽네요. 어머니가 한 명뿐이니 이제 그 재미도 없겠죠. 그쵸? 소설가는 부인의 핸드백에서 무선 글루건을 꺼내 내게 다가선다. 전원 버튼을 켜고 실리콘이 녹기를 잠시 기다린 그가 내 입술에 뜨거운 그것을 가져다 댄다. 이건 제가 사온 것들이죠. 어머니는 언제나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남들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걸 생각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던 겁니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했어요. 소연이는 언제나 날 챙겨주었지만 어머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죠. 그녀가 죽은 건 정말이지 슬픈 일이에요. 이제 난 어떻게 하죠? 교수형에 처해지나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내 콧구멍에도 실리콘이 꾸역꾸역 밀려들고 있다. 많은 피를 흘렸고 숨을 쉴 수 없어지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소설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눈꺼풀에도 실리콘을 바른다. 점점 좁혀지는 시야 속으로 어린 소년같은 소설가의 얼굴이 들어온다. 소설가... 아니 우유부단한 거짓말쟁이 살인마는 2주 후에도 마트에 올 수 있을까? 온다면 그의 쇼핑카트에는 어떤 물건들이 담기게 될까? 수많은 물음표들로 머릿속이 가득 메워졌다. 하지만 내 목숨은 이제 2초도 남아있지 않다. 1초 2초 안녕 네 강지영 작가의 살인자의 쇼핑 목록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지영 작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지난다른가 살인병기 에프킬라라는 제목으로 원 제목은 거짓말인데 소개해드렸던 작가입니다. 1978년생 숭이여대 문창과 졸업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월간 팝툰이라는 곳에 심리여사는 킬러라는 장편을 연재했었다고 하네요. 살인병기 에프킬라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어딘가 같은 작가의 향기가 느껴지셨나요? 네 다음에도 재미난 한국 추리 단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